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보안 진로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며칠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앞으로 진로들, 그 다음에 중간에 다른 경력이 있었어요. 보안 경력이 아니고 다른 경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안이라고 하는 직종으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옮기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직업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커리어들을 어떤 식으로 쌓는지 잘 모르시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잘못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가 보통 모의에 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보안 쪽으로 할 때도 여러 가지 직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들을 받거나 할 때는 몇 가지 그런 직업들을 좀 한정을 하죠. 보통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예전에 보안교육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 한다고 만든 장표인데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보안 직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많이 들어보는 그런 직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교육기관에서 할 때는 어디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냐면은 사실 이제 모의에킹이라고 하는 파트, 그렇죠? 모의에킹이라고 하는 파트가 좀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신입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좀 이야기할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퀘스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도전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좀 뽑는 이 보안관제 쪽으로 좀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의에킹, 이제 보안관제 쪽, 그 다음에 뭐 치매사고 쪽 같은 경우인데 치매사고는 원래부터 이제 뭐 경력자분들 중심으로 뽑으니까 나중에 보안관제 하다가 보통 이제 치매사고 분석 쪽으로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악성코드 분석 쪽으로 공부했던 분들이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추세인 것인데 이렇게 이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시장들이 좀 많이 이제 좁다. 신입들을 뽑는 데가 많이 없다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안개발 쪽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육 자체가 이 보안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가르치지는 많이 않죠. 앞에 이제 보안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드라이브 개발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악성코드에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 그 다음 보안솔루션 제품이나 그런 것들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기관에서 가르치는 교육 같은 경우는 보안개발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보면은 아무튼 네트워크 쪽이나 이런 인프라보안 모이웨킹 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이렇게 한정돼 가지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진로를 고민한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이웨킹을 이제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모이웨킹의 교육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거 과정들을 들으면서 모이웨킹을 왜 선택했냐라고 저도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이웨킹 같은 경우는 선택한 이유가 이제 답변이 이렇게 온 겁니다. 보통 이제 모이웨킹 쪽으로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컨설팅으로 가는 거 아니냐. 관리 컨설팅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보통 많이 모이웨킹을 선택하는 것 같다. 학생들 보니까 그래서 나도 모이웨킹부터 이렇게 선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학생분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보안관제라고 하는 곳에부터 먼저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이웨킹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컨설팅이나 보안 담당자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안장책제의 보안 담당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 쪽이나 그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순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하고 한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직업들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다 분리를 시키는 것이 좋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컨설팅 쪽에서도 모이웨킹과 이제 보안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팀적으로 팀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보안 컨설팅이라고 하는 업무를 보는 인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모이웨킹이라고 하는 인원들이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많이 그렇게 해요. 요즘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모이웨킹을 담당하는 인원들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는 분류가 되긴 돼요. 하지만은 실제 업무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이웨킹이라고 하는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하냐면 당연히 이제 모이웨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웹패킹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해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이제 기술적으로 이것들을 세부 세부 항목들 세부 항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한국 인터넷 지능에서 나온 그런 주요정보 통신 기반 시설의 항목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OWSP에서 나온 그런 항목들도 있을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정말 기술적 베이스로 어떤 취약, 어떤 그 개인정보들이 노출이 되는가 시스템들이 침투가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블랙박스 개념으로 진단하는 것들이 이제 모이웨킹 업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취약점들을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소스코드 진단을 하는 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모이웨킹 쪽으로 분류를 합니다.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업무들이 그러면은 보안 컨설팅하고는 관련이 없냐. 그렇지는 않죠. 이 보안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 분야 안에 모이웨킹이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안 컨설팅이라고 하는 큰 업무, 업무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물론 이제 보안 컨설팅 안에는 여러 가지들의 또 업무들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인증을 기준으로 많이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인증 기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ISMS P 인증입니다. 예전에 이제 ISMS하고 그 다음 PIMS하고 별도 있다가 지금 현재는 ISMS P 인증이라고 하는 하나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SMS P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고객사를, 고객 서비스를 인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컨설턴트들이 들어가서 문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문서 작업들 같은 경우나 이제 뭐 가이드 같은 경우나 정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보고서들, 그 다음에 이제 증적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바로 이제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준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비공개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공개가 되어 있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면은 ISMS 키사.오아.kr 여기에 가시면은 ISMS P 인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자료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모이의킹 쪽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하고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 직업들을 선택했을 때하고 공부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적으로 갔을 때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ISMS P 인증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점검 항목 세부 공지입니다. 뭐 나머지 같은 경우도 가이드, 해설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엑셀 파일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목들을 보시면서 이걸 이제 문서 작업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증적 자료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리고 고객사 쪽에 가가지고 이거 하나 펼쳐놓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업무들을 좀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관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제 최고 책임자들 지정이 잘 되어 있냐. 그 구조가 조직적으로 구성들이 잘 되어 있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뭐 인원들, 보안 담당자분들이나 그런 본분 같은 경우도 잘 이제 할당이 되어 있냐. 권원들 할당이 되어 있냐. 자산들 식별이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거기에 맞게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문서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 인터뷰하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의 킹이라고 하는 분야하고 아예 그 컨설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내가 정말로 이게 직업적으로 맞는가? 내가 이게 진짜 내가 적성에 맞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부 점검 항목으로 보고 이 세부적인 요거 있잖아요. 이거보다 이제 해설서 같은 데 보면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해설서 내에는 이제 정통학법 같은 경우나 개인정보법하고 또 연결이 돼서 많은 법적인 그런 해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거의 법이죠.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 이게 한눈에 자기가 잘 들어오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뭔가 거부감이 없다. 거부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보통 이제 학원 쪽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이제까지 했잖아요. 뭐 리눅스도 공부하고 네트워크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가 공부했는데 법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갑자기 이제 거부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냐? 익숙하지 않은 것하고는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좀 이거는 나는 대체 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런 업무들을 하는 거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컨설팅 쪽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내가 기술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웹패킹이나 이제 모바일킹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어려울지라도 아 이것들에 대해서 취약점을 찾아내고 뭐뭐 하는 것들이 재미있다 라고 한다면은 모이킹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저는 보통 진로들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분야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모이킹 이렇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단어 같은 걸로 나온 것이 아니고 보호 대책 요구 사항 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이 안에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보안 시스템 운영할 때 어떻게 이제 하야냐라고 하는 부분들 뭐 이렇게 정책들이나 이제 접근제어 같은 경우나 이제 운영 절차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되어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 운영 부분들도 있고 뭐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보안 같은 그 다음에 공개 서버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모이킹이에요. 이만큼 2-10-3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뭐냐면은 공개되어 있는 서버에 대해서 보호 대책들을 수립을 이행을 하고 있냐 이게 모이킹을 네가 진행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의미예요. 되게 조금이죠. 물론 이제 치매사고 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치매사고하고 관련된 사고, 예방 및 대응하는 부분들도 모이킹과 일부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보안관제하고 아니면 치매사고 분석과 관련된 그런 업무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는 것이고요. 보안관제라고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기술적 가이드에 보시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보안설정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뭐 뭐 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이 이제 700페이지 정도 수준으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인프라진단, 모이킹, 치매사고 분석 그 안쪽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이킹이라고 하는 분야 같은 거는 그냥 이것만 생각한다고 했을 땐 굉장히 작은 거죠. 작은 분야이지만은 실제 요거를 기술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보면은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 취약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팀, 다시 얘기해서 이 모이킹이라고 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컨설팅 회사를 가면은 하나의 팀 조직으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의 파트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안담당자라고 하는 업무가 뭐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이제 다니다가 보안컨설팅 쪽 회사를 좀 다니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보안담당자 쪽으로 많이 넘어가죠. 많이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 이제 커리어들은 이제 보통 이제 한 3년에서 5년 차 정도 됐을 때 그런 점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 쪽으로 많이 갑니다. 대기업 쪽으로 왜 가냐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 영상으로도 이야기했지만은 연봉체계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런 데 가면은 당연히 이제 좋죠. 복지도 좋고 이제 여러 가지도 좋고 하니까 아무튼 그쪽으로 안정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게 제일 크죠. 사실 안정적인 부분들이요. 근데 저도 다녀봤는데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아무튼 안정적이다. 생각해보니 연봉도 좋고 안정적이다. 우선은요. 여기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을 때 많이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찾아요. 이때 많이 찾죠. 나중에는 이제 10년 차 정도 지나게 되면은 또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잘 옮겨가야 합니다. 잘 옮겨야 돼요. 제 선배들도 그냥 제 동기들죠. 제 동기지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뭐 제가 다른 회사 들어간다고 해서 찾지 않죠. 물론 이제 교육적으로 가야겠죠. 자유는요.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때 이제 많이 옮기게 되는 것인데 그럼 보안 담당자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뭐냐.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도 뭐죠. 금방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보고서 같은 경우도 작성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증적자료도 안 만들어진 것들은 만들게 하거나 이제 관리하게 하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컨설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하게 합니다. 뭐 1년, 3년 이렇게 유지를 하게 하는 건데 그 유지할 때 그 보안 활동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안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범위가 크죠. 이 보안 활동은 뭐냐.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 ISMSP 인증, 이게 보안 활동인 거예요. 이 보안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모이익힘 같은 거는 1년에, 1회 아니면 2회 이상을 해야 한다. 금융권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또 기준들이 거기에 금융감독 규정이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합니다. 타이트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도 패치가 잘 되어 있어야 하냐.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 검색 매일매일 검사를 한번 해봐야 하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업무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관리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보안 담당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안 담당자로 나는 관리 쪽 파트로 나는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서 경험들을 쌓아서 담당자로 가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 나는 이제 나중에 보안 담당자로 가는데 기술 파트로 좀 가고 싶어. 그런데 기술 파트라고 해가지고 모이익힝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보안 담당자는요. 모이익힝과 네트워크 보안 관제, 인프라 보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보안 교육 같은 경우나 보안 교육 같은 경우는 요분하고 보안 관리하고 같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 이렇게 하면은 기술 파트로 가는 분들은 모이익힝에서 기술 파트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내가 어떤 직업들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쪽에서 보안 관제에 있다가 모이익힝 있다가 보안 관제에 있다가 물론 이제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있긴 있어요. 하셨던 분들도 있긴 있는데 아주 많지는 않다. 아주 많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보안 담당자라고 했을 때 다 모이익힝을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모이익힝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보안 담당자는 보안 컨설팅이라는 것을 하다가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모이익힝을 근다고 잘하냐 그러지는 않고 그래도 이것들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관리를 할 때는 이제 컨설팅 회사 쪽에서 모이익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서 모이익힝을 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모이익힝을 하면은 그 보고서를 쓰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야만이 서로 이제 어떤 것들을 수정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개발자하고 보안 담당자들한테 어떻게 이제 내가 가이드를 제시해야 할지 이런 것들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은 알고는 있어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영상을 만든 것은 계속 진로를 이렇게 상담을 할 때마다 자꾸 이제 뭔가 이제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다 직업들이 다 따로따로가 있을 수가 있다. 뭐 강사들 같은 경우는 보안 교육이죠. 당연히 당연히 보안 교육. 저 같은 경우에는 보안 교육도 하고 그 다음 모이익힝이라고 하는 사업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좀 집중을 해야 할 것 자기가 이제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 그것들이 맞다. 자기가 정말 모이익힝이라고 하는 분야가 맞다라고 한다면 집중을 하셔야겠죠. 제일 중요한 건 집중이에요. 사실 집중을 하게 되시면은 뭐 이게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 공부하다가 저기 공부하다가 그냥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하면은 그만큼 시간은 1년, 2년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